GUZ 바로 필라테스 수업을 가야해요 여러분 이번에 제가 광고를 진행하게 된 라이트리 곤약볶음밥이에요 제가 지금도 곤약을 섞어서 밥을 먹고 있기도 하고 제가 지난번에 라이트리 소고기 스테이크 광고를 했었는데 저는 되게 만족하면서 먹었던 제품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이 제안이 왔을 때도 흔쾌히 하겠다고 했습니다 이거는 계란이랑 참치김치, 닭가슴살이랑 소고기, 매콤해물 마지막으로 이거는 이번에 새로 나온 갈릭야채랑 맵닭 이렇게 해서 총 7가지의 제품이 있는데 제가 이거를 한번 다 먹어보고 각각 어떤 맛인지 설명해드릴게요 여기 앞에 보면은 다 칼로리가 써져 있는데 한 끼 먹기에 전혀 부담스럽지 않은 칼로리예요 운동 가기 전이니까 이렇게 닭가슴살 곤약볶음밥을 먹고 갈 거예요 그리고 반죽에서 고렬으로 썰어가 camps만 해요 급하게 사라진 사장 온다 velocidad盤으로 빠진 고기를 다 오늘stre기 계란비타임 계란 시원한 드라마 고기 무시 볶음밥 계란비 지금 11시 20분이고 이거 먹고 바로 나가면 될 것 같아요 제가 파까지 넣어가지고 이렇게 초록초록한데 막 콩이랑 필박, 당근, 파프리카 이런 게 많이 들어있어요 근데 다 씹혀가지고 맛있다 그리고 흥미여가지고 뭔가 좀 더 건강한 느낌? 다 씹혀서 다 씹혀서 잘 살고 있는 애는 왜 그렇게 해? 내가 봐야겠다 가운데로 가운데로 좀 보여주세요 이쪽으로 왔어요? 눌릴려고 어떻게 파운드 전했어? 여러분 저 이제 운동 갈 건데 이거 은혜 언니가 선물해주는 안다라 레깅스인데 이게 약간 잭시 믹스는 조금 더 쪼이는 느낌인데 안다르는 좀 편한 느낌? 왔다 갔다 할 때 레깅스만 입고 다니는 게 조금 부담스러워서 이렇게 옷을 하나 더 입고 갑니다 그리고 필라테스 갈 때는 가능하면 이렇게 좀 딱 달라붙는 옷을 입고 가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 운동 다녀올게요 여러분 지금은 2시고요 저 집에 있으면 계속 잠 자고 싶어질 것 같아서 카페 가서 오늘은 일을 하려고 합니다 그 전에 이거 저번에 후배한테 승혁이한테 받았던 콩나물 만들기 키트인데 이게 콩나물을 만들기 위해서 이 콩을 먼저 8시간에서 12시간 정도 또 불려야 된다고 하길래 콩을 불려주고 나가려고요 여러분 여기 자세히 보면은 검은색이 벗겨져가지고 노란색깔 콩나물 머리가 나오는 게 조금씩 보여요 이렇게 저는 10시간 정도 두도록 할게요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 오늘 아침을 먹는 게 unos척이가 조금씩 가고는 안에서 그걸 부르는elen 아니다 오늘 아침에 밤을 먹고 이제는 아침에 또 밤을 먹기 ownership 지금 이렇게 찬도한 생활 막을 한 수 있기에 이렇게 말하는 게 다 먹은 계란볶음밥과 랩밥을 넣어줘야 합니다. 다 먹은 계란볶음밥과 랩밥을 넣어줘야 합니다. 저녁은 계란볶음밥과 랩밥을 넣어줘야 합니다. 계란볶음밥과 랩밥을 넣어줘야 합니다. 4분간 전자레인지에 데워면 됩니다. 계란볶음밥과 랩밥을 넣어줘야 합니다. 계란볶음밥과 랩밥을 넣어줘야 합니다. 계란볶음밥과 랩밥을 넣어줘야 합니다. 맛과 랩밥이 좋아하지 않아요. 네. 이렇게 ILO 코 iT 이제 골고루 고춧가루 양념을 넣은 후추 양념을 넣어서 두꺼운 거를 넣어요 베이킹 어니김를 다 넣어주면 gr nut ните 통을 넣어줘 제가 반죽을 나눠줬어요 1스푼 계란 김치 반죽 대파 아 뜨거워 뜨거워 이번엔 양파조링 밥 곤약밥 응 엄마야 이거 먹어 매운거 먼저 먹는거 보다 이게 날거같아 뜨거워 뜨거워 아 그거 맛있네 최애교 소고 아니야 신라면보다 맵다 엄마가 먹기에 어느 정도의 매움인지 설명해줘 별로 안 매운데 뜨거우니까 더 매운 느낌이 나는 나는 매워 뜨거우니까 더 그래? 이게 더 맛있다 나는 매워서 나는 저는 얘랑 얘랑 딱 섞으면 좋을 것 같아 소스는 진짜 맛있는 것 같은데 저녁 보먹기 끝 짜자잔 여러분 지금은 8시 23분이고 오늘은 두 번째 오후 운동을 다녀올 거예요 집 앞에 있는 공원 가가지고 한 바퀴 돌고 가볍게 그렇게 돌고 들어오려고 합니다 엄마도 끌고 갈 거예요 근데 문 닫았어 근데 문 닫았어 갑자기 음료수는 차만이네 200번짜리 하나만 사서 한 바퀴 돌고 지금은 1시 37분이에요 요거 아까 콩뿌려 놓은 거 이렇게 검은 물 나왔는데 요거를 버리고 이렇게 다 넣는 거 이렇게 잘 넣어서 한 바퀴 다 넣었어요 오늘 아침은 요거 갈릭야채 군양볶음밥이랑 새우 넣어서 새우 볶음밥 만들 거예요 새우 볶음밥 그리고 고춧가루 양념장 고춧가루 양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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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죽 양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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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소します demand 조rance 그리고 기름에 양념을 넣어줍니다. 고춧가루 기름을 넣어줍니다. 간장 기름을 넣어줍니다. 고춧가루 소금 고추 고춧가루 계란 계란 고춧가루 약간 이 볶음밥은 어떤 재료를 넣어도 맛있게 만들어질 기본 베이스가 된 볶음밥 재료 같아요. 마늘도 들어있고 야채도 들어있고 이렇게 멋져요? 오늘 컨셉이 싸움 잘 안 부작용 오늘 컨셉이 싸움 잘 안 부작용 설명도 하고 이렇게 맛있게 만들어내고 브라질이 왠만입니까? 나는 서울 사장님이 왜 브라질이 왠만입니까? 어후... 일단 이런식이 이런 얘기고 지금은 2시 반 여러분 저 오늘 해야 할 일을 다 했는데 읽고 싶은 책이 있어가지고 집 앞에 카페 있는데 가서 읽고 오려고 합니다 이렇게 나가려고 합니다 요즘 햇빛이 너무 뜨거워서 이렇게 긴팔 입었어요 카페 가면 시원하니까 괜찮을 것 같아요 배달지 않으니 достаточно귀여워 해결문에 러시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여러분 오늘 저녁은 이 참치 김치 군역 볶음밥이랑 계란 두개 넣어서 김밥을 만들거에요 전자레인지에서 4분 lek 찰쫓기 청양고추 계란물을 소금에 꽂아준다 계란물 후추를 올려주세요 먼저 untuk 닭다리하고 bah tropical에한 선물도 뺄어라, 양에다 뺄어 늦은 과자 완성! 이번엔 모짜렐라 에어문라 윤Ja, 계란, 아이스크림, 고춧가루, 체얼, 케찹, 만져보기란 영광이 양념에 만들어주면 양념에 넣어줘 만들어두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오늘은 진짜 책도 너무 좋았는데 마지막에 진짜 사장님 덕분에 너무 행복했어요. 이게 약간 곤약밥 때문에 약간 더 촉촉한 편이어서 기존 볶음밥에 약간 꼬슬한 밥보다는 약간 죽처럼 조금 수분기 많은 그런 질감이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고마워. 너무 고마워. 너무 고마워. 너무 고마워. 너무 고마워요. 여러분 지금은 11시 17분이에요. 오늘은 이 매콤해물곤약볶음밥으로 리조또를 만들 거예요. 저는 집에 모둠해물이 있어서 이것도 좀 추가해서 해물 더 많이 해가지고 먹으려고요. 이제 볶음밥에 들어있던 새우고 이게 제가 추가한 새우예요. 이제 볶음밥과 함께 볶음밥을 구워주고, 이제 볶음밥을 먹어요. 이제 볶음밥을 충분히 넣어주세요. 이 볶음밥을 넣어주고, 이제 볶음밥을 넣어주세요. 아이스크림 양념을 넣어주세요 양념을 넣고 양념을 넣어주세요 양념을 넣어주세요 양념을 넣어주세요 다음머지 여러분 이거 졸이는 시간이 좀 오래 걸렸는데 우유 100ml에서 150ml만 해도 될 것 같아요 언니 다 와있어 여러분, 지금은 한시고요. 저 어제 우산 빌린 거 가져다주면서 친구가 근처에서 카페 알바를 하고 있어가지고 오늘은 친구 보고 오려고 합니다. 차들차들한 난방도 입었어요. 이거는 스타일넌더 제품이에요. 그리고 갔다 올게요. 체리, 사과, 카카오 립스의 향이 나고 근데 약간 진짜 체리 향? 약간 포도주 그 느낌은 나. 엄청 강하다. 진짜 특이한데 엄청 강하다. 제거는 연락포켓. 이거는 친구 거. 이거는 또 친구 거. 짜잔. 마케팅 책 없나, 마케팅? 마케팅 책 없나, 마케팅? 어. 어. 나는 쓰는 이유로 안 돼. 어. 그래, 봐봐. 이거는 딱딱합니다, 진짜. 오늘 저녁은 소고기 고물떡볶음. 빨리 빨리 해야 돼. 빨리 빨리 해야 돼. 응. 뜨거워. 카레. 이거 많이 들어있는데. 짜장 자갓. 적당한 고기. 빨리 만들어 주시면 되세요. 맛있어. 아, 얘네도 좀. 초. 착,과, 미치. 다 됐다. 호낭. 이제 뱀. 여러분, 저 프렌즈티 있고 지금 바깥에서 걷고 뛰고 그러고 올 거예요. 다녀오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